신영현! 3원에서 R2K를 해줬어 김기진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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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지 선수 김수지 선수 김수지 선수 김수지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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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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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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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홈스태을 수강합니다. 여러분의 박수 한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3 1 2 1 2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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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7 네, 팬 여러분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 육성 응원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올바른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와 코를 정확히 넘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겠죠? 코스크, 탑스크 안됩니다. 정확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정자에서도 꼭 지켜주시고요. 지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전한 벽에 가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네! 양치 못영수아 마치 김치 네! 네! 5 5 네! 네! 뉴 네! 어디서 네! 예!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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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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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